황영웅 가수님이 최근 kbs 뉴스에 출연하여 그의 앨범 발표 소식이 팬들뿐만 아니라 대중들의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최근 채널A의 행복한 아침 방송에서도 황영웅 가수님에 대한 소식을 다뤘던 바 있는데요. 이번에는 공중파인 kbs 뉴스에서 그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뉴스에서는 연예계로 복귀하는 연예인들의 소식을 다루며 황영웅 가수님이 팬들의 지지 속에 곧 첫 앨범을 발표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과거에는 황영웅 가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들이 많았지만 최근에는 분위기가 완화되며 긍정적인 기사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황영웅 가수님의 방송 복귀에 대한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습니다. 팬들의 열정적인 지지 덕분에 방송사들이 황영웅 가수님을 주목하고 있는데요. 앞으로 앨범 판매가 50만 장, 100만 장에 이르면 방송사들도 그의 영향력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황영웅 가수님의 복귀는 시간 문제인 것 같습니다. 팬들이 조금만 더 힘을 내어 황영웅 가수님을 응원하면 좋겠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앨범 발매 소식은 팬들에게 기분 좋은 시작을 알리고 있으며 그의 성공적인 복귀를 기대하며 응원하고자 합니다. 또 다른 이슈로 황영웅 가수님이 최근 팬들과 만났습니다. 바로 팬카페에서 진행된 정모에 참석한 것인데요. 정모에 참석한 황영웅 가수님은 팬들을 보자마자 큰 절을 올렸다고 합니다. 또한 팬카페에 있는 글들을 모두 읽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앨범 발매일이 황영웅 가수님의 생일과 맞물려 팬들이 준비한 깜짝 파티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러한 소식은 황영웅 가수님과 팬들 사이에 끈끈한 유대감을 보여주는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팬카페에서 열린 정모에서 감동적인 장면이 연출되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은 생일 케이크와 꽃을 받고 감동해 눈물을 흘렸다고 합니다. 또한 가수님은 팬들을 향한 진심 어린 마음을 담은 손편지를 작성해 직접 읽어주셨어요. 그의 마음이 담긴 편지는 팬들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메시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날 황영웅 가수님은 미니 앨범에 수록된 한계의 우라는 곡을 불렀는데요. 이 곡은 황영웅 가수님이 직접 작사에 참여한 팬송으로 현장에 있던 팬들은 모두 눈물을 훔치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어 황영웅 가수님은 팬들에게 놀라운 소식을 전했는데요. 바로 올해 안에 큰 공연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팬들은 오랜 기다림 끝에 황영웅 가수님의 콘서트 소식을 듣고 크게 기뻐했습니다. 불타는 트롯맨 프로그램에서 황영웅 가수님은 대중에게 본격적으로 얼굴을 알렸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황영웅 가수님의 재능을 발견하고 그를 프로그램의 간판스타로 만들었으며 그의 독특한 중저음 목소리는 황금 보이스라는 별명에 걸맞게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성공에는 그림자도 따르게 되었는데 황영웅 가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이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는 뛰어난 재능을 가진 이가 겪는 아이러니한 상황으로 황영웅 가수님의 인기와 성공의 부러움을 자아낸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황영웅 가수님은 변함없이 팬들과의 소중한 만남을 갖고 그들에게 감사와 사랑을 전하며 진정성 있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앨범 발매와 오래 예정된 공연은 팬들에게 큰 기쁨을 선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튜브에서 시작된 한 무분별한 비난이 황영웅님에게 큰 고통을 주었습니다. 이로 인해 황영웅님은 한 인기 프로그램에서 중도하차하는 아픈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그는 당시 프로그램에서 강력한 우승 후보였으며 결승전을 앞두고 있었기에 그의 하차는 많은 논란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황영웅님의 팬들은 그가 계속 출연했다면 분명 우승을 차지했을 것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또한 그의 하차로 인해 해당 프로그램의 운명도 좋지 않았습니다. 황영웅님은 시청률을 높이는 주요 인물이었고 그가 떠난 후 많은 팬들이 프로그램을 외면했으며 이는 시청률 하락으로 이어졌습니다. 심지어 불타는 트롯맨 A의 스피노프인 장미꽃 필 무렵은 기대보다 낮은 시청률로 방송을 잠시 중단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황영웅님의 복귀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는 앨범으로 복귀를 시작하며 팬들의 열정적인 지지로 앨범 판매량이 높아질수록 방송사들은 그를 다시 섭외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황영웅님의 첫 복귀 방송이 어느 방송사에서 이루어질지에 대한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과연 불타는 트롯맨 제작진이 그에게 섭외 요청을 보낼지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황영웅님은 팬들에게 마음을 전하는 편지를 통해 그들에게 위로와 감사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특히 정기 모임에 참석하지 못한 팬들을 위한 위로의 말도 남겼습니다. 그는 더 많은 분들이 서운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모두를 모실 수 있는 자리를 열심히 준비하고 있으니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우리가 만나는 날까지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라고 전했습니다. 황영웅님의 콘서트에 대한 기대감이 팬들 사이에서 높아지고 있음을 보여주는 글이 화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는 공식적인 발표가 아니라 언론의 추측에 불과했습니다. 현재 황영웅님은 첫 번째 미니 앨범 발매를 준비 중이며 지역 모임에 참여해 팬들과 소통하는 등 적극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황영웅님의 앨범 판매량은 이미 44억을 넘어서며 목표 50만 장 판매를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처럼 황영웅님의 노력에 힘입어 팬들 역시 그의 복귀를 빛내기 위해 적극적으로 힘을 보태고 있습니다. 이렇게 팬들의 작은 노력들이 모여 황영웅님의 복귀길에 꽃길을 깔아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황영웅님의 앨범 공개는 어떠한 홍보도 진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30만 장 이상의 판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그가 진정한 트로트의 장인임을 입증하는 것으로 대중들의 반응이 뜨겁습니다. 일반적으로 새 앨범 발매 시 다양한 매체를 통해 광고가 이루어지지만 황영웅님의 경우 광고 없이도 탄탄한 앨범 판매를 기록하고 있어 놀라움을 자아냅니다.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다소 아쉬움을 남길 수도 있지만 황영웅님의 적극적인 홍보보다는 팬들과의 소통을 더 중요시 여기는 태도가 그의 인기 비결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팬들의 지지만으로 이루어진 앨범 판매는 100만 장을 훌쩍 넘길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트로트 가수로서는 전례 없는 기록이 될 것입니다. 황영웅님의 이번 앨범은 그의 영향력을 다시 한번 증명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언론에서는 황영웅 가수님의 복귀 소식이 전해지면서 다양한 찬반 의견들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대다수는 황영웅님의 복귀를 긍정적으로 바라보는 기쁜 반응을 보이고 있으나 일부에서는 다른 시각을 제시하는 의견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정한 판단과 인식을 가진 여론 형성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더욱이 황영웅님의 팬들이 이끄는 백만 행진의 파급력은 언론에서도 주목하고 있는데 첫 앨범의 공동구매와 넥그랑프리에서의 압도적인 선두를 기록하는 등의 긍정적인 소식들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황영웅님의 커버곡들은 유튜브에서 엄청난 조회수를 기록하며 베스트 부문을 차지할 만큼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자의 일생, 아내에게 바치는 노래, 비상, 당신꽃, 리운사랑 등 다양한 커버곡들을 공식적으로 유튜브에 올려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으며 이 영상들은 백만을 넘어서 200만 이상의 조회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황영웅님의 콘텐츠가 갖는 이러한 파급력은 그의 본격적인 활동이 시작되면 어떠한 효과를 가져올지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파라다이스 팬카페에서는 공식 팬카페 정모에서 황영웅님이 첫 무대를 선보일 예정이라고 안내되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의 팬들은 이 귀한 시간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으며 정모 접수와 일정은 황영웅님의 팬카페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생각만 해도 설레는 정모 현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는 순간입니다. 어떤 멋진 모습들이 펼쳐질 채 팬들의 가슴이 두근거리는 만큼 황영웅님의 다양한 활동을 기대하고 응원합니다. 더불어 황영웅님의 하이라이트 메들리 공개가 또 다른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24일에 공개된 황영웅님의 미니앨범 가을 그리움에 전국 하이라이트 메들리는 발표되자마자 엄청난 관심을 받으며 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는 멜론 인기 검색어에서도 확인할 수 있으며 1위에 황영웅님이, 2위에는 세븐틴, 3위에는 성식형님이 이름을 올리고 있습니다. 황영웅님의 앨범 발매를 앞두고 공개된 이러한 정보들은 팬들의 기대감을 더욱 고조시키고 있으며 그의 앨범과 활동에 대한 관심이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